네 이유식을 해 먹이자. 아 그래 남편 믹서기로 갈아줘. 응 알았어. 나 당근 썰게. 애키는 저렇게 머리도 있는지 잘 못하게 돼요. 배고파요. 로미 왜 동생 피해? 어머. 말도 안 한대.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는데. 로미가 귀에서 눌리나. 동생이야. 로미야 친하게 지내. 진짜 계속 도망다니네. 계속 쫓아다녀. 놀아달라잖아. 로미야. 로미야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아. 엄마 품에서 벗어난 줄 알고 안 됐잖아. 큰 그거니까 엄마인 줄 알고. 엄마인 줄 알고 자꾸 가는 거 같아. 엄마인 줄 알고 젖달라고 지금 계속 가는 거 같아. 빨리 빨리 해 먹으면 좋겠다. 로미야 나도 아직 애기야. 나도 싫은. 엄마가 보고 싶어 싫은. 이런 게 있는데. 로미. 내 사랑 로미. 로미. 줌줌. 옷사람. 맛이 있을까? 건강한 거 먹여야지 애기니까. 응 뭐. 애기 좀 난리 났어. 엄마들 젖. 애기들 분유 오늘 맞추는 것처럼. 아 이렇게. 진짜 개 키우는 게 아이들 키우는 거 같아. 여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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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는데? 먹나? 맛이 없나? 쟤는 몸 맛이 없어도 잘 먹네. 잘 먹네. 너 먹으라고 하는 건데. 너 먹으라고 생각했더니 로미만 먹잖아. 잘 먹나? 먹나 먹. 먹여줘야 되는구나 처음에. 먹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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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나. 잘 먹나. 먹여주니까 진짜 잘 먹네. 밥통이 지금 너무 커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역시. 밥통이 컸나 봐. 인형 버티.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는다. 아 이제 가장으로서? 집안에 수량으로서 가장으로서. 어깨가 무거워졌어요. 사료값도 버려야 되고. 비싸잖아요. 사료값.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쓰게 해줘야겠다. 진짜. 진짜 그런 생각.